초대 좀 해주세요 강진우씨 안녕하십니까 회장님들 야 대가리 박아 야 10시 25분 대가리 박아 김회장님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지금 내가 미리 보기로 보고있다 대가리 박아 빨리 너무 아는 티를 했지 말고 팻 좀 패자 태칸이 형 오케이 팀 회장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태칸이 짱 역시 김태칸 아프라카 아프리카래 아프리카 너무 오미지 야 아이들아 조심해라 태칸이 형 형을 보고 마르스 유투로 배웠습니다 하하하하 여주로 태칸이 형 태칸이 형 그 리플레이 카메라 좀 투명으로 끼시면 안될까요 아 지금 나 지금 일어났는지 10초가 10초 됐거든 하하하하 채팅 조회 해줄래 제발 카메라가 초명이 나온 책은 언제인데 하하하하 아 진짜 내 앞에 기골이 기골 기골이다 컨셉을 모르네 아니 그치적 모르냐 아으 씨부레 아 저 vip도 그렇게 신경쓰이네 현지로 얼마라온거야 흑기사 400대다 까불지마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아 400대 죄송합니다 스펙터 76대다 아 죄송합니다 스펙터 76대 죄송합니다 아..네 오케이 밀어준다 형이 밀어줄게 형 윈템이다 밀어줄 수 있다 대결봐라 세게 밀어봐라 밀어준다 중단이 빨리가 그렇지 뭐해 뭐 중단이가 가야지 내가 가면 돼 이메 아씨 오케이 오케이 김벤지 또다운 우리가 우리가 좋아 순위 좋아 순위 좋아 순위 좋아 순위 좋아 순위 좋아 순위 내 먼저 내 먼저 내 먼저 내 먼저 내 먼저 내 먼저 뭐해 진짜 우리가 먼저 감사했잖아 미안하다 어색한 넘버로 미안해 형 아니 오도를 해야되지 뭐하세요 중단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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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알아 듣겠어서 그래 못알아 내 먼저 내 먼저 못알아 듣잖아 살렸어 살렸어 현재 아 아파 아 잠깐만 차에 기름떠어졌어 기름떠어졌어 아 진짜 아 시바 아 잠깐 차에 기름떠어졌어 잠깐만잠깐만 야! 피쳐해! 환상이야, 이씨! 아니, 나 왜 두 번 떨어졌는데 3명이야? 아, 이거 김팩 아니야! 저 아프리까지 갖다 버려놔! 어디라고 접... 아, 이씨, 잠깐만! 아, 이게 연동이야, 이게? 이거 올릴 상태? 누가 망장? 누가 망장이지? 몰라, 누가 망장... 1등하면 어차피 부자 될 수 있어요. 1등한다, 이만. 자, 내가 셰프다 밀어. 으아아, 이거 뭐야? 으아아, 이거 뭐야? 으흐흐흐 오케이! 저, 야, 초대가 순차할 때, 지금 초대... 아아, 까... 다가! 돌렸어, 다가했어. 어, 완전 돌렸다, 나. 한 명 돌렸어. 준다이가, 준다이가. 괜찮아, 괜찮아, 준다이가. 탄상이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처럼 되고 있어. 하하하하 진우야, 먼저... 어어! 그냥 나 피해서 가지 분어줄텐데 피해서 간거야 형님 아 그래? 강지로 다운 강지로 나 말고 다운 오 가자 가자 원투로 한 클래스 보내주자 유튜브 박제 가자 응 아니야 앞에 조그마한 시험이 터줘봐 조여있어 끌고 있어 제발 다이오 아 나 또 다운 됐어 뭐야 나 뭐지 이거? 횟지형 막아주세요 그냥 가겠다 오케이 가가가가가가 저기서 막는다 진우야 진우야 딱 쿨차오면 말해 너는 내가 솔직히 저 플레이더 배지인데 10분 못둔다 기다려 아우 가겠어 에에 너무 빠랐잖아 10분 탈수없고 야 괜찮아 우리 지금 순이 좋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한파부터 할 수 있어 우리 철성까지 중단에 나 밀고가 나 밀고가 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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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끝났어 끝났어 이겼어 이건 택캐리다 택캐리 오케이 앞에 두명 오케이 얘네들 다 붙었어 뭐 뒤에 한군도 없었어 많은 좆장이 많아 야 우리 좆망가 너 나 아직 위쪽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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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한상에 뭐하냐 나와라 아 열받아 뭐야 뭐야 얘 이름 뭐야 야 아 열받아 아 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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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다 중단에 중단에 봤냐 네 형 봤습니다 케이 했다 로엘로도 주민 뭐하냐 우리 아니 우리 로엘로도 저거 뭐해 초대 눈물 뭐해 초대 눈물 뭐해 1등만 해줘 진우야 부담하지 말고 1등만 해줘 상현아 땡님 살짝 쳐져라 빨리 주장해라 아 오케이 오케이 칠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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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쳐져 아이 쳐져 상현 살짝 상현 살짝 실조 상현아 살짝 실조 상현아 살짝 실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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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자였어 오케이 이겼어 시프레이컨 아이 별거 없네 오케이 나이스 야 오늘 첫판 이겼다 형현아 첫판을 이겼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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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역방에 첫판 이겼다 잠깐만요 패스촌 태칸아 네 너 제노 한번 타볼래 여기서? 코튼이나? 괜찮았거든 제노도 많이 타 제노는 제노를 왜 탑니까 그러니까 카린이에요 너 지금 아이 이런 카린 이 자식을 맘마 다운이야 제노를 누가 타요 형 그냥 다져 네 그래 알았어 30방법만 아니었어 벌써 조졌는데 하하하 스위 좋아 스위 좋아 한 명 다운 한 명 다운 스윙 존나 좋아 진짜 십 좋아 뜯을까 진우가 오케이 아프탈게요 오케이 한 명 간다 야 봉사한다 어 쏘리 쟤 보내 쟤 보내 그냥 보내 보내 천천히 가했어 스탑 조심해 스탑 조심해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미칠빵 천천히 가자 오케이 나이스 수아 하고 형,яла 지시생 bajer 셀누 제가 아, 잡담 금지 오케이, 잡담 금지 수위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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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쓰다 악 아 이거 다 터졌다 7등 돼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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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잠깐만, 어떻게 되냐? 1등하면 이겨, 1등하면 이겨 나이스! 형, 형, 직북! 오케이, 종다이! 종다이! 개질됐어 역시 종다이라는 나랑 맞아, 이게 아, 또 2개 있네 역시 종다이라는 나랑 끌끌이야 우리 로엘로더가 골랐다 아닌데요 로엘로더래요 지금 내가 뭐 잘못 본 것 같은데 누구 한 명이 누구 한 명이 자세가 좀 나은데 누구 한 명이 자세가 좀 다르다고 뭐야, 뭐야 저거 뭔 뭔데 저거 자세가 좀 달라 택할형 그대로 달려요 이왕 이렇게 된거 1등 이왕 이렇게 된거 1등 어차피 이렇게 아아아아아아 가 가 가 가 죽인다 그게 좋아 오케이 형 너무 빠르지? 아, 느린 척 하고 있어 느린 척 하고 있어 느린 척 괜찮아 괜찮아 이타니까 좋냐? 아 행복해 이타니까 좋아? 가 가 가 지금 아 뭐 툴 근데 엘 똑같은 툴 잘 아, 나 다는거지 앞에 있어 x3 가자 갔어 뭐지? 양아치처럼 기 탄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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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펀치 패가지고 저거 다 올리려고 저거 일로 가자! 아 왜? 형! 형! 데컨이 형 불 안탄게 더 잘하시던데 뭐야 이거 뭔들래! 플레이더 배치 뭐하냐 아, 야 플레이 야 이거 이거 장난으로 한걸로 플레이더 배치 카트바디 다시 타 경고다 너 경고다 아, 아, 죄송합니다 아, 형 죄송합니다 아, 경고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